아이고, 이 양반 다 들었네. 다 들었어. 놀랐겠다. 누구... 지 환자도 몰라봐. 참, 우리는 환자도 아니지. 이미 끝난 목숨이지. 아니, 무슨... 저 환자들이 왜 아직 여기 있어? 평생이 남아돌아? 이번 주 내로 전원시켜. 이미 끝난 환자들 붙잡고 있자고. 살 환자들을 놓쳐.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. 저렇게들 붙잡고들 있는지. 갈 때 되면 쿨하게들 가는 거지. 기억나셨네? 뭐 얼마나 대단히 좋은 삶이었다고 매달려 있어? 당신이 우리에 대해 뭐라 하는데.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히 잘난 삶인데! 아휴... 아휴, 왜들 그래? 사람 놀래게... 울때를 그냥... 아니, 누가요? 여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저기... 무서워하지 말고. 들어와서 저... 같이 인사들 나눠. 어차피... 자주 볼 사람들인데 뭐. 그러니까 인사는 대충 한 것 같고. 우리 깊이 있는 대화나 좀 나눕시다.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았거든. 들어와. 헐. 아휴... 아휴... 쟤 뭘 어떻게 하려고 또 저래. 쟤... 뭐야, 지금 쟤... 빙, 빙인가 뭔가 뭔가 그거 한 거죠? 그, 그런 것 같은데. 그러네. 그거 하셨네. 아니, 좀 전에 그 간호사 그냥 지나가고. 근데 쟤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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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몰라요, 몰라요. 오, 잘 나왔네. 여보세요? 어휴... 왜 그랬어? 어떻게 감당하려고? 하긴 뭐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쟤가 감당하는 거지. 뭐야, 이거. 네 인간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? 아니, 사람 차별해? 아휴... 아휴... 11이란 11. 11이내 22. 11... 13 33... 아휴... 아휴... 한글자막 by 한효정